선우숙이 그 동치미 하차 그 마지막 촬영에서 그 폭풍오열을 했다고 하죠. 역설적인 게 그 속풀이시요. 동치미가 두고두고 그 속풀이 대신에 그 프로그램의 그 다정한 부부로 그 연출된 그 장면의 그 방송이 됨으로써 선우숙 가슴에 그 두고두고 그 화를 돋우는 또 화를 키우는 그 각인 효과를 박제시키듯이 또 남길 것 같습니다. 선우숙이 그 폭풍오열하게 된 그 심정의 바닥에는 유영재가 그 몹쓸 짓을 함으로써 그 배신감을 준 것 또 언니에 대한 그 미안함 또 제작진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그 모든 게 또 녹아 있겠죠. 남자 하나 그 아주 그 그 그즈 같은 그 녀석 만나서요. 인생 그 된통 늦게 그 큰 교훈을 그 경험하게 된 거죠. 유영재 이 인간 그 너무 또 잔인한 그 씨를 그 자매에게 뿌렸어요. 이번 그 유영재 사건을 우리는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선우숙 입장에서는 그 아쉬움이 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초심을 잘 지켰더라면 여기서 그 초심은 그 처음에는 그 죽어도 그 결혼이나 또 혼인신고까지는 그 생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안되려다 보니까요. 그날 그 뭔가 그 씌운 듯이 그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냐고 그 던진 게 그게 그 화건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유영재 같은 그 야수에게는 삶이 그 신앙적인 그 보편적인 그 표준으로써 또 일치되지 않았던 거죠. 겉은 그 멀쩡한 그 아나운서의 그런 외투를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그 능글능글한 그런 그 야수의 그 본성으로 상대를 그 철저히 그 처음부터 속인 거죠. 또 선우숙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를 희한으로 그 꿰뚫어보지 못한 그런 그 실책이 있는 것이죠. 선우숙 유영재 부부의 그 파탄은 그 이미 그 시청자들 그 초고로도 오래전에 또 충분히 그 얘기는 되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시기도 놀라움을 줬고요. 그 내용들이 이건 뭐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요. 우리가 그 평소에 잘 듣도 보지도 못할 그런 끔찍한 짓들이 벌어진 거죠.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요. 사시로운 동거녀를 둔 그 환승결혼 이런 게 그 우리 일상에서 그 흔하게 접하는 일은 아니잖아요. 또 처형에게 그 몹쓸짓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유영재 이 인간 뭐 너무 그 시청자들까지 그 기만한 꼴이 됐기 때문에 더 비난받는 그 이유입니다. 우리가 그 나이 먹어서 그 결혼이라든지 동거 혼인신고 이런 걸 그 적당히 그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그 전국민 체험학습 시켜준 꼴이 되었죠. 외롭더라도 또 혼자 우리가 살게 되면 당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굉장히 그 값비싼 그런 수업료를 치르고 또 명예까지 그 실추당하고 또 사람 꼴은 아주 말도 아니게 그 망신쌀까지 뻗치게 되고 이런 일을 그 지출한 셈이 된 거죠. 우리가 그 남자든 야자든 그 사람 만나는 일이 또 이렇게 중요해요. 우리의 그 의지와는 그 상관없이 인생을 아주 참 흉하게 그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죠.